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데 기분이 어때요? 아주 떨리고요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MC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토익 만점은 900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저도 토익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 990점 아닙니까? 정답 통과 통과 이게 뭔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수해 씨 스튜디오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토익은 만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마지막은 O 틀리면 X X 토익은 모두에게 열리는 시험입니다 정답 들어가세요 요 요 요